1시간 후 1시간 후 1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오늘 저한테 뭘 알려주실 건가요? 오늘은 이제 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기본훈련을 합니다. 기본훈련 가자! 쌩얼 미안해요 물에다가 아름이 되는 미니 넣어서 왔어요 공유업하면 시간이 다 끝나니까 축구를 하면서 월요일을 하라고 축구를 하면서 월요일을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어 이거 한 번만 넣어봐 물에다 해도 맛있어 이걸 넣는거야? 나 이거 좋아 그거 고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좋아요 그렇지 2시간 1 2 2 2 2 2 2 2 1 1 2 2 3 1 2 2 2 2 2 2 3 2 2 2 2 2 3 2 3 3 2 지금 오늘 촬영을 에이프릴 필라테스에서 하기로 해서 밥을 먹고 스쿼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꼬박꼬박이랑 아몬드브레즈를 먹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맛있어 자 우리 이제 꼰삼촌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선배님 여기 가게입니까? 네 이거 좋네 필라테스 센터 필라테스? 해보셨어요? 안 해봤죠 해보실래요? 청기하기 전에 뭐 힘 뺄 일이 있나 워밍업 아니에요 괜찮아요 워밍업을 해야지 않죠 남편분하고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꼰대님과 스쿼트 1,000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? 예 준비됐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지화자 이거 나 지금 벌써부터 벌써부터 아 찢길래? 아니 스쿼트 하기 전에 벌써 이러고 불균형이 생겨요 꼭 반대주로 보내줘 불균형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저 스쿼트 하기 전에 그 제가 선물을 좀 가져가십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보량주 보량주 좋아하시니까 네 보량주하고 양주 보량주는 저 앞으로 계속 진짜요? 저 무상으로 약속 약속 그러면 꼰대 채널에 안주나 계속 떨어질 때마다 제가 나갈게요 네 갈 때마다 공연을 하시고요 아니 그냥 하지 말라고 그걸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하는 눈이 많아서 다 할 수 있거든요 다 할 수 있거든요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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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파 아 아 아 아f 저 Mongol 혼자 돌아 Hoje 라고 했는데 지휘 hug 앗 지휘 available 또 여기 그리고 이제 지금 다리가 뜨거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일에 아이싱을 해주셔야 돼요. 마지막! 스쿼트 하니까 얼굴이 작아진 것 같아.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오마카세 먹으러 왔어요. 스쿼트 1개 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되잖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